이 죽어가는 인형 털보다 못한 제 원래 머리카락을 좀 찰랑찰랑하게 보이는 곱슬 손상못 사기템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손상못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리고 한 번쯤 구매해봤을 가격에 비해 효과가 정말 좋았던 일단 향부터 너무 좋아. 얘가 떡이 안 좋아. 왜 샵에서 쓰는지 알 것 같아. 안녕 미우들 제이미 폼입니다. 본인 제이미 어머니는 자고로 반 곱슬이시고 아버지도 반 곱슬이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 제이미는 왕왕 곱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매직 시술도 주기적으로 하고 고데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또 성인되어서는 한때 마음속에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다가 가뜩이나 얇고 손상된 머리카락이 더더 고추바사삭 치킨 마냥 바사삭 돼버렸어요. 대머리 안 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어가는 인형 털보다 못한 제 원래 머리카락을 조금이라도 소생시켜서 좀 찰랑찰랑하게 보이는 저의 곱슬 손상모 사기템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요. 자고로 손상모시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리고 한 번쯤 구매해봤을 너무 유명템인데요.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 미라클 2X 블루밍 에디션 제가 여러분 좋다는 트리트먼트라면 얼마나 다 싸그리 모아서 써봤겠습니까? 쿠팡에서 눈에 띄는 거라고는 다 구매해보고 올형 랭킹템들을 한 번씩 사용해봤는데 이 모레모 트리트먼트만큼 가격에 비해 효과가 정말 좋았던 트리트먼트는 은근히 찾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는 블루밍 에디션 이번에 플로럴 향 약간 꽃향기가 좀 추가되어서 나온 버전인데요. 모레모의 베스트셀러인 기존 오리지널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와 전성분 동일한데 여기다 아주 기분 좋은 플로럴 향이 추가되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얼굴은 수부진데 두피는 완전 극극극 민감 지성 두피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웬만하면 두피 세정력이 엄청 좋은 애들로 써야 돼요. 피지 조절 관련된 그런 샴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샴푸하고 머리카락은 정말 뻑뻑해지거든요. 근데 이 모레모 트리트먼트 쓰면 머리카락을 순식간으로 물미역처럼 샤악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블루밍 에디션 버전에는 플로럴 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은은한 페미닌한 꽃향기가 또 이렇게 머리카락에 슬쩍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 모레모 트리트먼트도 꾸준히 한 통씩 비어왔지만 요즘은 이 블루밍 에디션 출시되자마자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집에 한 통 더 쟁여놨어요. 일단 여러분 이 헤어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샴푸 후에 막 쓰다만 저희 집 가족이 또 많잖아요. 쓰다만 추건 그냥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젖은 머리 정리한 다음에 물기 털어낸 머리에다가 얘를 그냥 듬뿍 도포하거든요. 머리카락 전체에 도포해준 다음 1, 2분 만에 헹궈내도 아주 엉켜있던 제 붙임머리부터 뻑뻑한 제 머리카락까지 사르르륵 풀어집니다. 진짜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 근데 시간이 좀 더 여유 있는 날에는 오히려 10분까지도 방치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헤어팩 따로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헤어팩 쓴 것 같아. 머리카락이 엄청 찰방찰방해집니다. 오늘도 이거 썼거든요. 그나마 이거 써가지고 지금 내 머리가 빗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제가 많은 트리트먼트를 써봤지만 어떤 트리트먼트는 헹궈내자마자 다시 뻑뻑해지는 트리트먼트도 많아요. 그냥 그 일시적인 순간에만 찰랑거리는 그 못된 녀석들. 근데 이 모레모 트리트먼트는 왜 제가 꾸준히 쓰냐면 얘로 절여준 날엔 수건을 갖다 대서 그냥 머리카락을 팡팡 털리든 드라이기를 갖다 대서 쫙 시원하게 말리든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져 있거든요. 지금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슥슥 빗기는 게 난 이거 트리트먼트 오늘 5분 정도 방치해줘서가 아닐까요? 제 머리카락 진짜 노답이에요. 아까 비포 대강 보셨죠? 제가 탈색 경험자잖아요? 우리 탈색한 미유들은 제발 이거 한 번씩 써봐. 이 트리트먼트 100% 만족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트리트먼트는 사실 듬뿍듬뿍 쓰게 되잖아요.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얘는 가격 대비 효과가 너무 좋다. 제가 원래 헤어 제품 추천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제가 지금에서야 방구석에서 가만히 숨죽여서 저를 도와주던 이 모레모 트리트먼트를 왜 굳이 지금 광고를 하냐면 지금 대용량으로 기획세트가 나와서요. 이것도 기획세트거든요? 이렇게 기획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려 480ml 대용량 플러스 오리지널 버전 60ml까지 추가 증정이에요. 얘가 지금 480ml이고 플로럴 향이 안 담겨있는 오리지널 버전 60ml가 같이 기획세트로 구성이 되어서 나왔어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너무 좋겠죠. 우리 손상모들 알잖아요. 머리카락 호텔 어메니티 웬만하면 못 쓴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저는 항상 트리트먼트를 본품을 막 챙기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60ml 따로 주신 건 센스 있는 선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레모 관계자분들 평생 복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쌍한 손상모들은 트리트먼트 대용량으로 갖다 놓고 써야 되니까 지금 이 대용량 기획세트 세일 기간 때 빨리빨리 쟁이시라고 제가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트리트먼트는 제 지푸라기 머리카락에 심폐소생 둘 템이니까 꼭 한번 믿어보고 구매를 하시길 추천할게요. 자 이제 머리를 감고 나와서 쓰는 제품들을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감고 나와서는 일단 젖은 머리 상태에서는 짜잔! 이 두 가지 사용합니다. 헤어 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 뿌리는 스프레이 형식의 에센스랑 그리고 씻어낼 필요 없는 손상모 케어용 영양제인 단백질 본드 앰플 이렇게 두 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얘네 만나기 전까지는 이 헤어 스프레이 형식의 에센스 제품 걸 썼기도 했고 노워시 트리트먼트 제품도 타브레드 제품을 쓰긴 했는데 아무튼 얘네 만나고 나서 얘네로 좀 정착을 했거든요. 일단 이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는 머리를 감고 나와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그냥 얘를 칙칙칙칙 뿌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왜 두 가지 제품 다 사용하냐면 기분 탓인데 이걸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칙칙칙칙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 크림 제형의 본드 앰플 이 제품을 좀 듬뿍듬뿍 마무리로 발라주면 얘로 샤샤샥 뿌려놓은 단백질을 얘로 잠근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요. 사실 붙임머리 한 이유 때문에 스프레이 형식의 워터 에센스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크림 제형의 에센스는 제 머리 군데군데 들어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붙임머리라서 그래서 이 헤어 스프레이 제형을 꼭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헤어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우리 미우들도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브랜드 만나고 났을 때는 음 처음 봐 너네 하고 약간 터세를 부렸는데 얘네가 알고 보니까 재구매율이 엄청 높은 브랜드더라고요. 이거 원래 제가 기존 제품을 썼거든요. 지금 이게 리뉴얼 된 거예요. 지금 이 리뉴얼 된 버전은 초저분자 단백질이 꽉꽉꽉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형이 정말 진짜 전혀 끈적이지 않고 머리에 떡이 지지 않는 그런 제형이라서 너무 좋은데 일단 향부터 너무 좋아. 달달하지 않은데 뭔가 포근하면서 되게 좋은 향이 나고요. 머리의 그 향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 꽉꽉꽉 채워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노워시 영양제입니다. 또 이거는 우리 진짜 극손상모 머리카락 저처럼 지푸라기 된 미우들이 꼭 써봤으면 하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이제 다 말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렸을 때 또 하나 필요합니다. 에퓨놀의 세라블루틴 스프레이예요. 이 제품처럼 머리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얘는 열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손상모와 곱슬모를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헤어 스프레이 플러스 드라이나 고데기에서 받는 그 열에 간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열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고데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곱슬모가 머리 스타일링 하기 전에 칙칙칙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 해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이 에퓨놀이라는 브랜드가 이 헤어 케어 제품들로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 스프레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헤어 고데기 하기 전에 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데기를 착하면 정말 생머리도 더 찰랑찰랑해지는 느낌이 나고 곱슬머리가 일단 차분히 정리되는 그런 스프레이라서 스타일링 전에 무조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곱슬모다, 손상모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아요. 왜냐면 얘가 떡이 안 좋아. 절대 떡지는 그런 제형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요. 글램팜 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쉐입이 물결 고데기나 이렇게 스트레이트 고데기로 살짝살짝 웨이브 주기도 너무 좋은 쉐입이라서 이거 하나 있고요. 일단 글램팜 자체가 미용실에서 샵에서 쓰기도 하는 그런 헤어 디바이스 브랜드이다 보니 실제로 썼을 때 머리 스타일링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일단 곱슬 손상모로 태어난 저한테 스타일링이 잘 되는 헤어 기구란 뭐냐? 한 고데기라고 따지고 헤어를 잡고 이렇게 내렸을 때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나 고데기에 중간중간 제 손상모가 그그그그 긁히는 느낌이 전혀 안 나야 돼요. 머리가 지지직하면서도 아씨 뜨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그냥 이 고데기가 샤샤샤샤샤샤샤 매끄럽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 글램판 고데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 세라믹판이 진짜 매끄럽고 왜 샵에서 쓰는지 알 것 같아. 뻗치고 갈라진 손상모들도 다 그냥 쓸어내려가서 찰랑찰랑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판 고데기?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네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렸는데 빗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저는 이거 씁니다. 올리브영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진짜 붙임머리 하나도 걸림없이 샥샥샥샥 빗기고요. 끊기지도 않고 그리고 세일 먹이면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초기요미 빗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또 리파의 헤어브러쉬 하트브러쉬도 엄청 잘 썼는데 그걸 제가 엊그제 잃어버렸어요. 리파 헤어브러쉬는 요렇게 컴팩트하게 생겨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집에서 그냥 머리 말리고 머리 젖어있을 때 사용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그냥 집에서 쓰기 좋습니다. 빗은 요거 두 개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헤어케어템 추천을 기간 나게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미우들? 좀 원하는 게 있으셨나요? 곱슬손상 모델 모두 화이팅! 그러면 안녕!